카톡에서 단체 톡에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크로로 글 올리고 또 악플을 달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단체 톡에서 추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어 운영하는 석송 자유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622명이 있습니다. 특치하면 여기에 현재 인간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글을 계속 올립니다. 매크로로 글을 올리면은 바로바로 댓글이 달려납니다. 이러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추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프로필을 투체입니다. 투체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친구추가가 있죠. 친구추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와는 친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방하는 것을 신고해서 퇴출시키려면은 그 사람과 나와는 친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닌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차단을 하면 안됩니다. 차단을 하면 여기 나타나지 않겠죠. 차단한 것을 푸세요. 푸고 해체를 하면은 해제를 하면은 친구 아닌 관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차단이라고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차단이라고 있죠. 이 차단을 투체를 합니다. 차단을 투체면은 여기에서 단순하게 차단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 맛과 일대일로 대화를 못하는 것만 해당되지 않아요. 반드시 차단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차단하고 신고를 하고서 여러 명이 백 명까지 여러 명이 단체 그 단체 톡에 있는 사람들이 백 명이 차단하고 신고를 하면은 이 사람은 이 단체 톡에서 추방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카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차단 후 신고 이것을 투체보겠습니다. 이걸 투체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주의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필 신고 시 이 프로필 신고는 이겁니다. 신고 시 프로필 차단 및 신고가 프로필 차단도 되고 신고가 동시에 진행된다. 신고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신고 처리를 위한 정보 및 상대의 프로필 이미지가 카카오 팀 카카오 운영자에게 접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터치했어요. 그리고서 여기에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상단에 완료를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100명까지 그 카톡에 있는 사람이 대개 100명이 넘잖아요. 100명이 이 사람이 돼서 계속 신고를 해서 100명까지 신고를 하면은 이 사람은 카톡을 사용하지 못하든지 혹은 단체 톡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렇게 완료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 세부진 것을 좀 살펴보면은 카카오톡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있죠. 이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원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쭉 시간이 나면 읽어볼 수는 있겠죠. 여기에 어떤 것이 2번이냐면 여보세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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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이 강우입니다. 다음에 따돌림 괴롭힘 등 사이버 폭력 범죄 행위 및 범죄 모의 행위 자살 자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이런 것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불쾌하거나 민감한 콘텐츠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은 과도한 신체 노술 성적 행위 정보 폭력적이나 희모감을 유보하는 정보 정오발언 대개 정오발언에 해당되죠. 극단적인 자파 극단적인 우파 이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그런 발언이 많죠.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들어가면요 불법 규제상품 서비스 등 이런거 그 다음에 청소년 유예상품 서비스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가지 있어요. 영립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정송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허용하지 않는 방법에 서비스 이용 계정탈취 거래양도교환 다랑의 신고 누적 자 요겁니다. 다량의 다량의 신고 누적이 되면은 제재를 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사람이 신고를 100명이 하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시 여기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해서 아까 여기 이 사람이 대해서 신고필 동호위 동그라미 했죠. 그리고 완료를 투추하겠습니다. 완료를 투추하면 사용자 사용자 차단 신고 완료되었습니다. 떴어요. 그리고 확인이 뜹니다. 확인을 물으면 되겠죠. 여기서 확인을 투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차단 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시 차단 해제를 터치하면 차단 해제를 터치해볼게요. 터치한 다음에 다시 차단을 해도 됩니다. 다시 차단을 터치하면 터치해서 차단호 신고를 하고 다음에 여기에 신고필 동호위 동그라미 치고요. 상단에 완료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단체 통해서 아주 매크로 라든가 아주 좋지 않은 글을 계속 올리는 사람을 추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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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